이거 뭔지도 잘 몰랐어 어 나 지금 가고 있어 너는 내가 무더실무원 대응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? 전자발찍한 사람들이 다 강력범 아니면 휴안범 그런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거니까 너 술을 좋아하잖아 그치 여기 뭐 있어요? 반봉창이 없어 일부러 빼놓은 거야 이거 튈 수 있게 당신이 하는 말은 당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15년의 아동을 선택하고 20년간 도격한 강기 중에 공을 출소합니다 제가 뒤를 밟는 건 어때요? 문제 생기고 출동을 못했잖아요 강기를 개X야 나와 당신은 당신은